두피엠의 춘케이 안녕하세요. 두피엠의 춘케이입니다. 여러분, 너무 오랜만입니다. 지금 제가 아티스트 메이킹북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앨범을 만들 때,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사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 춘케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. 지금 제가 레코딩 중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. 로딩구축입니다. 두피엠의 춘케이 로딩구축입니다. 사실 이 앨범에 있는 노래들이나 가사나 이런 것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아이디어를 해놓고 딱 정말 전역을 하고 바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콘서트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빨리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전역하고 바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상황이 지금 발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이제서야 2021년 3월 10일이 되어서야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의 순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뭐 정말로 이제서라도 이렇게 발매가 될 수 있어서 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때 제가 좀 어색해요 보고 있으면은 왜냐하면 이때가 제가 딱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촬영을 했던 날이라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역하고 촬영을 하는 날이었는데 조금 카메라가 어색한 모습들이 없잖아.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 여기 이제 머리를 제가 여기 또 하얗게 이렇게 탈색을 했었어요. 이 머리가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부서져서 이렇게 전부 다 밀어버렸는데 다시 또 이 앞머리를 밀었거든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이 아티스트 북에 저의 어떤 전역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겠다는 그런 열정이 좀 담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 먼저 일단 이 아티스트 북에서 보면은 이제 곡 설명이나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앨범의 곡마다 이제 연도를 붙였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100%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나름 저한테 좀 큰 의미를 부여한 부분들이 있어요. 제가 이 노래를 이 테마를 만들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그런 좀 영감을 얻게 된 그런 그때 이제 뭐 작품이나 아니면 뭐 영화가 됐던 모든 어떤 저의 순간들이 다 이제 그 연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관을 조금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요. 곡 설명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밑에 적혀 있으니 유의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하티스트 여러분 정말 드디어 저희 이제 This is not a song의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사실은 군대가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라도 이렇게 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제 좋은 모습과 그리고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고 올해는 꼭 콘서트에서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된다면 꼭 와주시고 콘서트가 할 수 있게 매일 기도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